아 아니 얘, 얘는 좀 쎄서 한 번밖에 안 나온 줄 알았더니 개 맞네 거인시키 죽이러 가야겠다 어허 아 경직을 안 먹으세요 에스토크 이 카드의 자가 여축 고귀한 희생의 반지 이건 뭐지? 천분 아이템이네 사막에도 손실이 없고 저주는 부 에이씨 그거네 이거 뭐지? 2에서도 있는데 개쓰레기 아이템 티어링 티어링 내 썩 세컨컴에서 볼 때는 티어링 없는데? 아 좀 있네 아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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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버짐 30프레임 전환! 아 이게 마법의 점프를 보여줘 하나 어어어어어 아! 어허 게이득 어 뭐야 왓더헬 진짜 마법의 점프 됐다 개꿀 안하는게 아니라 다 알잖아 에이 여기 먹으러 온거죠 당연히 에이 여기 내가 왜 오겠어 여기 왜 낙하를 왜 하겠냐고 데미지 입으면서까지 그렇지 않습니까? 난간을 기적적으로 밟으면서 아이템 먹으러 온거잖아 뭐 말 안해도 다 알잖아 이제 말이 필요합니까? 여긴 뭐지? 여긴 뭐지? 여긴 어디서 온거지 내가? 어 aff 아까 왔던데 아냐? 그럼 이렇게 나갔었어 kenä? 아 그렇구나 안녕하세용 선생님 뭐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어 누가 핫도플을 키는 소리 났다 저거 우선 가만 그럼 저 그냥 갈 수 있는 거였잖아 아아 드디어 이제 너희들은 다 돼짓 돼짓 어라? 아아 근력 아아 아아 22 아니야 22? 21이야? 22은 23 22 24 24 26 탈이나 왜 이렇게 비싸야C 떨어주고 싶다 이정도면 되겠지 됐으 빨라쿠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대박 이 열쇠 어디서 써요? 감옥 열쇠 아 이거 혹시 그건가 만능 열쇠로 연 연 그 NPC 열어주는 건가 원래? 도둑이 도둑이 아씨 아이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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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도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게 혹시나 해가지고 그냥 가만둬 안쪽으로 가만둬 절정이 아니지 절벽이지 이리 올라가면 뭐냐 오허허허헣 오허허헣 야 나 여기가 아니야 가쳤어 야 비켜 비키라고 어허허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웟 어? 와우 오 작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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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잡혀 아! 어? 뭐지 이거 스피드런처럼 안되네 이게 그 마법사만 되나보다 메뉴즈가 세가지구 피사에 들기창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씨 큰 무기 써야된다고? 경직먹여야돼 경직? 경직먹여야되나보다 경직이 있는 무기면 그냥 되는거야 그럼? 아니면 이거 강공격 치면 될거같은데 강공격 사이즈로 잘만한 강공격을 치면 될거같은데 와 iver 아아야야야야야야야 진짜 이 미친 십자키 짜증난다 진짜 아하이 어 어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아 십자키가 또 소울에 그리고 바닥에 있어 대박 경징이 먹일만한 무기부 없나요? 붙여볼건데 사이즈 이거는 안될것같고 근력이 지금 18이니까 18인가? 발목 절단을 해야되는데 사이드나 라지클럽이야? 대낮이 그렇게 경직도가 좋아? 라지클럽 아 흠 관통 양이 뚜깁혀서 잡자 안되겠다 중앙으로 일단은 데려와서 자 공격 전기차가 안 모였어요 고간포! 고간포! 아 잡혔다 고간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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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앉아지냐구요 지제스 지제스 아 22야 아닌가? 얼마야? 32였지 32였죠? 이런 피로 먹을 13일에 군대간당 까마구 갔다와서도 방송해 평화님 군대가 잘 갔다오세요 금방 끝나? 이런 피로 먹을 아 올강나비 이거 써버릴까? 으압 월강나비 1200조? 진실? 장난? 그러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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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 뭐야 이스킹 뭐 뭐 왜 이렇게 하네 병원님 왜 안드세요 안쓸려 근데 아 왜 이래 어 너는? 어이 빨라 얘 아 브레이크 댄스 아 패드 진짜 어허허허허 오오오오오 이 자식 봐라 라곤 유도하는 거 봐라 안 돼! 헉! 내 소울 좌당 잡혀있어 어? 하아! 왜, 왜 에스트가 열병이지 근데? 흠흠흠흠 흠흠흠 흠흠흠 아이씨 오우씨 지키는 여자 있으면 다의 흠흠 흠흠 아이컬 아이쮬 아이컬 아이컬 아아 아아 아이컬 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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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뵈 요샵을 잃어버리자 에이 고문 아 아이씨 왜 경제 안먹어 아 봐 봐 소리를 두 번 잘라드려야죠 뭐야 가괴일의 도기장 나왔다 씨 다크 소울 스피드론 1시간 15분 모든 보스 이건 뭐지 아 아 다크 소울 스피드론 그거 53분 그거는 엔딩만 보는거고 어 아 여기까지 안오겠지 바보라서 올지 모르는 올 수도 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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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